난 폐품이 아니거든 아니거든 우리의 존재를 꼭 증명할 거야 너희들은 지금 뭐라는 거니? 사용 가치가 없다고 깔보고 막 버리면 어떡해? 잘 봐 우리도 장점이 있다고 그래? 그럼 어떻게 해줄까? 키키야 우리 좀 도와줘 넌 재주가 많은 애잖아 흠 그럼 오케이 변해볼까? 뭔지 모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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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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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